힐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캠프의 홍안이고요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여러분 이 모자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이 모자는 우리 홈캠프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자꾸 본인 스타일로 저를 물들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오늘은 폴라리스에서 나온 M1이라는 미니멀 텐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피칭이 굉장히 쉽고 플라이도 있어서 우중 캠핑도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폴라리스의 M1 한번 피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칭에 앞서서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방이 두 개예요 하나는 플라이, 하나는 이너 본체입니다 두 개의 가방으로 되고요 별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가방이 되게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약간 옛날에 쓰던 스포츠 가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방 그렇게 있고요 이너 텐트 스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그리고 폴대 그리고 여기에 팩이 이렇게 있는데요 팩은 사실 이거 거의 샌드팩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쇄석이나 이런 데는 사용이 힘들 것 같고요 모래라든지 이런 데서 샌드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이 쪽을 보시면 플라이도 가방 그리고 플라이에 사용되는 폴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팩이 들어가 있고 스트링 스트링이 여기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스킨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제일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너 텐트 설치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텐트 설치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폴대를 결합해 줍니다 자동으로 결합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꼽는 대로 바로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쉽습니다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벌써 폴대 결합은 다 된 거예요 거북이 모양이 걸고기 등껍질 이렇게 다리 앞다리 뒷다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스킨을 펼쳐볼게요 피칭할 자리에다가 그라운드 시트 이 그라운드 시트를 보면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여기 위에 이렇게 약간 윗면이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뒤쪽에 집 놔두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더 확장을 해서 그냥 흙이나 이런 바닥에다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라운드 시트가 약간 더 넓어요 그런 부분은 또 디테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칭할 자리에다가 두고요 쫙 펼쳐줍니다 자 이제 스킨을 펼쳐줍니다 이 스킨 끝에 보면은 이게 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클립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에도 이렇게 구멍 오링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꽂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꽂아 주시면 끝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당겨주고요 여기에서 또 밀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빠져요 스킨을 잡아가지고 탄력을 주면서 해야 이게 안 빠집니다 마지막 이렇게 지금 여러분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후크만 체결해 주면 됩니다 후크 체결해 주시겠습니다 후크가 사실 좀 약해요 후크가 딱딱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걸어주는 느낌으로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사이드에 이거 하나만 걸어주면 다 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벌써 다 쳤어요 지금 이너 텐트를 다 친 겁니다 이 이너 텐트는 면험망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만에 하나 비가 온다 그럴 때에는 이 위에다 플라이를 쳐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사이즈는 성인 2인 정도 사용 가능할 정도의 폭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2회를 사용하면서 피칭을 했을 때는 느끼는 그 느낌상 정말 제가 지금까지 쳤던 텐트 중에는 가장 쉽지 않았나 그렇게 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 색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안막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얼마만큼 안막 기능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완전 꼼꼼해 완전 꼼꼼해 안녕 여러분 이야 보이시나요? 저기 보시면 해가 이렇게 쫙 떠 있는데도 완전 꼼꼼해요 완전 꼼꼼해 이거는 이중창으로 이렇게 메쉬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위중창으로 그리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열면 통으로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보시면 사이드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서 여기는 메쉬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메쉬창이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메쉬망이 있고 그리고 전체를 열 수 있는 지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뭐냐면 하늘에 이렇게 지퍼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또 메쉬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이거 다 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싹 마찬가지로 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그리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메쉬망 오거나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랜턴이라든지 핸드폰 지갑 같은 것들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립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거를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절을 하고요 길이 조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두신 다음에 또 다시 여기를 눌러서 딱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 여름에는 이거 하나 가지고 타프 아래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날 사실 저는 이렇게 그늘이 많이 지는 이런 사이트 내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플라이를 한번 덮어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이를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PU창이 플라이에 달려있거든요 요게 앞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앞쪽으로 하고 뒤로 뒤집으면 돼요 뒤로 씌워주시면 돼요 치는 거는 진짜 쉬운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중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중간 슬리브 이 중간 슬리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만큼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고요 이렇게 꽂아서 이쪽 끝에 일단 이너 텐트에 이렇게 오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너 텐트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너 텐트를 박아주시고 바깥쪽에다가 플라이 플라이 폴대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밀어주시면서 터널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팩을 박아주시고요 여기 클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라이를 설치하고 나서는 플라이에 이렇게 클립이 반대편 이 암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딸깍하고 쭉쭉쭉쭉 당겨주시면 텐션이 좀 잡히겠죠 기본적인 텐션이 이 클립은 총 네 군데 있어요 요 라인에 땡겨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대로 일자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당겨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팩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텐션이 나쁘지 않네요 지금 팩을 제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요렇게만 해놨거든요 근데도 텐션이 나쁘지 않아요 짱짱하게 좀 잘 잡혀 있고 홀리 립스탑 스킨이라 해가지고 스킨도 짱짱하고 오염이라든지 찢어짐 이런 파손에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은 어딨냐 하면은 왼쪽 양쪽 옆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이렇게 하나 열면 또 메쉬 창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암막이 엄청 납니다 암막이 엄청 나는데 제가 아까 여기 우레탄 창 말씀드렸잖아요 우레탄 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TPU 창 딱 보시면 여기 찍찍이가 달려서 요런 식으로 딱 빼고 양옆에 요거를 딱 내려주시면 안녕하세요 짜키팅의 짜빈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걸 또 말아서 요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의 암막이 심한 그런 텐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는 게 바깥에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이너텐트고 요 앞에는 공간이 요정도 나옵니다 한 1미터가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미터 한 2, 30분 정도 요렇게 앞에 나오고 요 앞에다가 박스라든지 짐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제 가슴 정도 이렇게 오나 보니까 1미터가 2,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 스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어요 뒤쪽을 한번 볼게요 이 뒤쪽을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좀 나오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는 문이 따로 없고요 위쪽으로 안에서 뒤쪽을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라운드 시트가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 저 뒤쪽에다 원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를 연결을 해서 저 뒤에까지 이렇게 이쪽 공간을 짐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플라이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벤틸 벤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을 뜨게 해서 벤틸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폴라리스의 M1 여름에는 또 미니멀 텐트로 사용을 해야 덜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설명하느라고 땀이 다 젖었는데 이렇게 쉬운 텐트를 쳐도 이렇게 땀이 많이 납니다 설명을 해가면서 하니까 더 더워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정말 미니멀로 사용하기 좋은 플라이가 있어서 우중 캠핑까지 하기 좋은 그런 텐트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폴라리스 M1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텐트 괜찮지 않나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지금은 검정색밖에 없다라는 그런 색상의 초이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여러 색상이 나와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선택권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폴라리스 M1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제품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짱캐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짱캐핑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짱캐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